공간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용병 자원들 역시도 원정팀은 브라질 용병을 2명씩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홈팀은 일본 자국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제프 유나이티드 승 2.5 언더. 대한항공 형태를 원정에서 제압하고 정규 시즌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1세트를 내준데다 2세트에서도 리드를 허용했는데 역전에 성공했고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임동혁과 무라드를 비롯해 정한용과 정지석 등 공격수들이 모두 성공률 50%를 넘겼고 김민재가 타세대 미들 블록과 넘버원이 본인임을 경기력으로 증명 중입니다. 월열의 수비도 안정적이기에 약점을 찾기 힘든 최근입니다. 우리카드 한전에 승리하고 대한항공을 재추격했습니다. 남은 경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에 역전 우승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르템 합류 이후 마테이의 공백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송명근이 부진한 김지안을 대신해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이상현과 박진우의 득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승리를 봅니다. 우리카드는 이세이와 아르템, 송명근이 새로운 삼각편들을 구축해 대한항공 못지 않은 화력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안과 한성정이 최근 부진한 점이 걸립니다. 우라드가 주춤하면 임동혁이 나와 공격 득점을 만들 수 있고 한 선수의 안정적인 볼배급이 있을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4.5 오버 도로공사 한국생명원정에서 한 세트를 따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파나타가 38%의 성공률로 13점을 올렸고 원정원이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지만 부키르치와 배유나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웨인 에이스가 29%의 성공률을 그쳤기에 강팀 상대로 적전을 가져가긴 어려웠습니다. 시즌 후반 들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사라지며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최근입니다. 현대건설 종관장 상대로 아쉽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차세트까지 믿기 어려운 활약을 한 모마가 54%의 성공률로 44점을 몰아치며 맹활약했는데 양효진을 재배하면 모마를 지원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위파위가 수비에서 잘해줬지만 공격 득점이 3점을 그쳤고 이다현의 이동 공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멘트 현대건설의 승리를 봅니다. 도로공사는 양효진의 라이벌인 배유나가 시즌 중반까지 잘해줬지만 최근 기폭이 커졌고 김세빈도 득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웨인 대결에서는 부키리티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양효진이 이 옵션 대결에서 앞설 수 있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월등한 현대건설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측판 배팅 현대건설 승 178.5 오버 스포르팅 포르투갈 리그에서 선두와 별 차이 없는 2위를 기록준입니다. 유로파 조벨해선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로 갔지만 챔스에서 내려온 영보이스를 잡고 16단에 왔습니다. 그러나 조벨해선 2경기에서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던 아탈란타를 만나기에 부담은 있습니다. 원정 2차전이 있기에 일단은 홈경기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트랭칸과 괴커스, 에드워즈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것입니다. 아탈란타 16강에서 스포르팅을 상대합니다. 조벨해선에서 원정 승리를 비롯해 1승의 무를 기록하는 등 강점을 보였기에 자신감있게 원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 급하게 승부를 걸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크만과 쿠프 마이너스 위주로 역습에 임하며 기본적으로는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할 것입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스포르팅이 홈에 2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기지만 히울만과 모리타든이 나설 중원에 파살리치와 에데르송이 나설 아탈란타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에데르송과 파살리치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를 운영할 아탈란타가 원하는 지지부진한 헤륨브로 경기가 진행되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카디프 브리스톨 원장을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승격 플레이 오프로 갈 수 있는 유기권과 승점 차이를 줄였습니다. 에테테와 텀블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원활한 건 아니지만 시오피스의 보호 아래 나서는 최종 수비가 완벽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경기도 강점인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허더즈 필드 전반 교체 투입된 헬릭의 골이 나오며 리즈 상대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동점 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조나단 호그가 전반 인저리 타임에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쇠에도 승점을 따낸 건 의미가 있습니다. 피어슨과 나카야마가 나선 수비진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추가 골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스토크와 브리스톨에 연승한 카디프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더즈 필드도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가동하며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그의 공백을 루도니가 메우며 원정에서 경기에 임할 허더즈 필드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미들스브럭 레스톨을 원정에서 제압하며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 이후 할만한 팀을 만나 연패했습니다. 라테라스와 피나자즈, 포르스 등 리그 정상급 공격수들을 보유한 팀으로 공격적으로 나선 홍경기였는데 결정적인 마무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6위권 팀들과 승점차가 벌어지며 승격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누리치 선 더랜드를 잡고 무패를 더 이어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십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팀으로 승격 가능성이 높았지만 시즌 초반 부진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기회를 잡은 모습입니다. 차전투와 파스나우트, 사인스와 반 호이동크 등이 시너지를 내며 경기를 잘 풀어갔고 맥민이 중원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멘트 누리치의 승리를 봅니다. 미들스브라는 리그컵 탈락 이후 떨어진 팀 분위기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 레이저가 공격 전개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민의 중원 잔악 속에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차전투가 저돌적인 문전 침투로 해결할 누리치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누리치 승 2.5 언더 사우샘프턴 지난 라운드에서 버밍웜에 역전승했습니다. 리오시 쿠지와 스탠스필드 등 상대 공격수들에게 선제골과 추가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지만 기분 좋은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채 아담스와 브룩스, 암스트롱 등이 쓰리톱으로 나서 모두 골맛을 받고 네이션스컵 이후 경기력이 더 올라간 아리보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그로 인해 리즈와의 승점차를 줄이고 다시 2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레스턴 헐시티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연속 경기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경기에서는 코번트리와 헐시티 등 난적 상대로 연속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린제이와 휴즈드 등 중앙수비의 안정감 외에도 브라우니가 상대의 측면 돌파를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코멘트 사셈의 승리를 봅니다. 프레스턴은 안정적인 최종수비 외에도 화이트맨이 중원에서 볼란치로 나서 수비라인 보호를 잘합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사셈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몰본과 다운즈, 아리보가 중원에 나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술레마나와 브룩수가 측면을 넘어설 사셈이 승리하고 승점 3점을 더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사우샘프턴스는 2.5 언더 와포드 로더럼전 승리 이후 다시 연패를 단하며 무너졌습니다. 시즌 중반 7에서 8위권을 유지하는 등 흐름이 좋았지만 1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리그 6위팀과의 승점차가 12점까지 벌어졌기에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고 켄세마와 봐여 보나벤차를 비롯해 위력적인 공격 옵션이 질비하다. 스완지 산더랜드와 블랙번을 제압하며 강등권과 거리를 벌리고 이제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페레이라와 페터슨 등 2선의 지원이 나아졌기에 공격 전개가 매끄럽고 플랜이 최전방에서 피커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 중입니다.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는 순위권과 차이는 크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막판대 역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와포드는 리즈와 레스터 등 선두권 팀들 못지않은 공격진의 댑스를 자랑하는 팀이지만 최근 문전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때문에 홈에서도 승점 3점 추가에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라임스와 조앨런이 중원에 나서 수비라인을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한지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퀸즈파크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하며 강등권을 벗어나 단숨에 19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비록 같은 승점의 팀이 3팀이나 있지만 22위를 벗어난 건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두팀 상대로 따낸 원정 승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일리아스 체어와 린든 다이크스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적은 기회에서도 적절히 해결했고 헤이든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프로미치 지난 주말 경기에서 코번트리에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거셌던 상대의 공세에 고전하긴 했지만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존스턴의 골이 나왔고 디안가 나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4위인 사셈을 추격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중원 존재감을 보이는 유쿠실루가 있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멘트 프로미치의 승리를 봅니다. 퀸즈파크가 3연승에 성공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대단하긴 하지만 프로미치 역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빼어난 중원 존재감을 보이는 유쿠실루가 경기를 잔악하며 팀에게 주도권을 줄 것이 큽니다. 디안가나와 스위프트의 마무리도 있을 프로미치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웨스트 프로미치 승 2.5 오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디아스의 골로 승리했습니다. 상대가 홈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선 경기였기에 고전하기도 했지만 강팀의 위용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비록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심판에 이해할 수 없는 경기 종료로 인해 무승부에 그쳤지만 시즌 내내 하락세 없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벨링험도 돌아왔고 피니시우스와 호드리쿠 등 주축 선수들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라이프치 홈 1차전에서 레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세스코와 오펜다, 폴센 등 공격수들이 나초와 맨디 등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골 차에 빼비를 안고 이마는 원정 경기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강력한 우승후보를 만나 적극적으로 공격에 기여를 올려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코멘트 레알의 승리를 봅니다. 레알은 지난 주말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의 퇴장명령을 받은 벨링허이 리그에 나설 수 없기에 이번 챔스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할 것입니다. 벨링허이 공격을 주도하며 디아즈와 비니시우스 등에 확실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발베르드의 지원이 있을 레알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입니다. 추천 뱉힌 레알 마드리드 승 3호 후보 맨시티 원정 1차전에서 완승을 거뒀기에 여유롭게 이번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리그컵에서는 탈락했지만 FA컵 8강 진출과 리그에서 1점차 2위든 트래블을 향해 진군 중입니다. 건강한 홀란드와 대부라 이너가 얼마나 위력적인 듀오인지를 2월 드러내내 증명 중이고 수비도 탄탄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더비 라이벌인 메뉴를 완파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쿠펜하겐 홈에서 완패하고 나서는 원정이라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중앙 미드필터인 매트슨의 한 골이 있긴 했지만 맨시티의 활약을 넘어서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는 어느 정도 패배를 인당하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레라거가 돌아오긴 하지만 오스카 회롱과 라르손든이 먼저 피치를 밟을 수 있습니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봅니다. 쿠펜하겐이 전력을 다하고 운이 따라준다 해도 원정에서 맨시티 상대로 승리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폴크와 레라거 등 중앙 미드필더 지니 데브라 이너와 로드리 상대로 경기 점유율을 내줄 것이 유력합니다. 홀란드와 알바르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맨시티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배팅 맨시티 승 3점 우버